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 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살나무 소개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눈이 내려서 보기가 좋은데요 눈이 좀 많이 녹았고 그리고 생각처럼 주의보가 내린 것처럼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 보실까요 자 화살나무가 얘는 이제 그 화살깃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구요 상대적으로 화살나무는 이제 크게 분류하면 콤팩트 화살과 일반 화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일반 화살 이에요 일반 화살의 특징은 화살깃이 화살깃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화살깃이 4개의 면에 이렇게 4개의 면에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면에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3개 4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콤팩트 화살은 밋밋하죠 여기 위에 처럼 얘 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나옵니다 그 일반 화살에 비해서 그 차이점이 있고 단풍의 차이는 그 일반 화살에 비해서 콤팩트 화살이 조금 더 진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단풍나무 수종 중에 들어갈 정도로 화살나무는 아주 단풍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정원수로는 아주 제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독립수로 키운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점 정도 됩니다 근경이 그래서 수고는 약 2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관목은 기준이 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2m 미만 물론 2m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m를 기준으로 해서 관목과 교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는 관목 중에 대표적인 관목이라 할 수 있고요 주로 열식으로 군식이나 열식으로 심는 것이 특징이죠 생 울타리용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울타리용으로 심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독립수로 외대로 키워서 반송형으로 수형을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수로 쭉 더 다간이 아닌 외대로 올라와서 위에서 잡을 수도 있고 수형은 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특징이 이제 관목이다 보니까 맹화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맹화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렇게 다간이나 외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셔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